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레인TV의 서가선입니다. 오늘은 3월 22일 이조일입니다. 예, 박물관 공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일요일인데 집에서 편히 쉬시고요. 와, 드디어 폈다. 아,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저께 주문한 노우 쇼핑에서 우와, 조니한테도 뭐가 왔네요. 자, 한번 볼까요? 조니, 여기. 타이타이 티셔츠, 대늄. 자, KTiR츠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쵸? 조니한테 뭐가 왔나? 어, 드디어. 아이고, 눈물난다. 조니가 드디어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해피홈 아카데미. 주택왕국. 어, 지금 여러분, 저희 집이 완성됐죠? 아, 제 집입니다. 어, 지금, 지금에야 인식했네? 왜 이러지? 아, 그 전에 마일리지들도 봤고요. 뭘 해서 마일리지가 생겼지? 어, 마이홈. 아, 마일리지 500이나 주네? 아, 그 다음에 또 뭐구나? 솜에서 보낸 소중한 시간들. 아, 게임이 너무 예뻐요. 아, 진짜, 진짜 치유됩니다, 여러분. 진짜. 씁자. 아, 이런 많은 거 어떻게 처리하지? 씁자. 옆집에 강아지가 지금 솜브레로를 줬네 와 솜브레로 쓰고 나니까 와 예쁘다 마스크 벗어야지 오늘은 짠 예쁘죠 옆집 순심히 강아지가 짖고 있네요 목재 테이블 순심히 밥 먹을 시간이라서 이해해 줍시다 조금 시끄러워도요 순심히 옆집에 순심히 라는 강아지가 있고 백구라는 강아지가 있는데요 백구는 암컷이 있고 나이가 좀 있어요 순심히는 좀 어리고 백구가 새끼를 6마리나 낳았는데 아주머니가 옆집 아주머니께서 백구의 새끼 두 마리를 저희한테 주시겠다고 그러셔서 지금 한참 쉬는 아이고 아이고 물 뿌리게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 그 그래서 두 마리 주신다고 해서 저 지금 신나 있는 중입니다 너무 귀여워요 동영상도 많이 찍어놨는데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옆집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서 아이고 이거 디아이오이 안되지 디아이오이 레시피 어 이거 목재 테이블이 좋다 목재 나중에 하시네 일단은 꽃과 함께하는 생활 엘 아 아 저 조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물뿌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 어 디아이오이 돼야 되는데 아 여기가 앞인가 보네 아 그렇구나 방향이 있네요 어 물 뿌리기 안되네 부드러운 목재가 필요하구나 알겠습니다 부드러운 목재는 그 전에 레인붓츠 셔츠 KK 왈춤 그 전에 물 뿌리기를 와 이게 내 집입니다 왔어 큰가 오 저번보다 넓어졌네 전등 온 오픈은 이거 인테리어 모드 창고 열기 오 창고 열기가 있다 열 수 있다 아 잘됐다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지금 이 하나 배치하자 이렇게 보면 안되데 이게 뭐하는거지 이게 뭐하는거지 수납하기 수납하기 아 이게 그건거 보다 창고에 넣는거 보다 좋죠 마스크는 써야될지도 모르니까 그릴라도 수납하고 이거는 어 제 동료가 준거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버리면 안됩니다 헤헤 얘도 레인드추도 수납하고 수납하고 됐습니다 그러면 전부하면 되는구나 와 좋다 전부 80개가 들어가네요 여러분 80개가 미안한데 너도 들어가라 너도 들어가고 비오톱은 너야 비오톱은 놔야돼 프라이팬은 수납해야지 그 다음에 닌텐도 스위치도 수납하고 그 다음에 얘는 배치를 합시다 집안에 녹색식물 하나 있으면 좋죠 자 그 다음에 또 뭘 해야되나 자 뭘 해야되지 가만있어봐 아 목 저기 너 얼마에 이리치 받고 그 다음에 가만있어봐 물 뿌리게 그래서 빨리 물을 좀 주고 부드러운 목재를 자 부드러운 목재를 하려면 이걸로 이걸로 이걸 들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 부드러운 목재죠 와 얘네들도 다 집으로 바뀌었네 이웃들도 집이 바뀌었어요 잘됐네 우와 우와 아이고 그때 여러분 물건을 이렇게 끝까지 잘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절약을 할 수 있죠 헤헤 헤헤 인사해야지 우리 안녕 안녕 얘는 운동 강인가봐요 그쵸 와 굴뚝에서 연기가 나온다 너무 좋다 물고기 만들고 저기 도끼 도끼 도끼는 나뭇가지 돌 뚝딱뚝딱 엉성한 도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물 뿌리기를 만들어야죠 어 이거 아직도 안되네 부드러운 목재 하나밖에 없었어 재료가 부족하네 어떡하지 아 지금 엉성한 도끼 만들었죠 삽도 없네 아 인마 엉성한 도끼 부드러운 목재 부드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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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울 와일리지 와 이렇게 타면 너울와일리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할거 없으면 요걸 잘 봐서 요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게임 목표가 없는 게임인데 이렇게 뭘 해야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 여기 박물관 지금 열심히 공사중이네요 그쵸 와 엉성한 목재 엉성한 목재 엉성한 목재네 부드러운 목재가 몇개가 있지 세개 두개 더 캐면 되네요 아 아 벌이다 아 아이고 물렸네 물렸어 거의 매일 쏘이는 것 같아요 흐흐흐 부드러운 목재 하나만 더 캐면 되는데 이렇게 여기저기 스켜볼까 딱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옅은거는 부드러운 목재고요 짙은거는 단단한 목재 더라고요 쓸 수 있는게 다 다른 것 같아요 돌도 캐고 최적광석 나왔다 돌도 캐고 이게 다 DIY의 재료가 되니까 여러분 레시피는 많이 확보를 했나 자 오 잡았다 아싸 허락나비 허락나비 우리 동네도 많은데 어 여기는 여기는 화석인 것 같은데요 맞아 화석은 잠깐 보관했다가 어 부엉이한테 감별해야 됩니다 아이고 어 덮어 아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 허락나비 허락나비 가격 좀 나가나 옛날에 김흥국의 허락나비라는게 되게 유행했었던 적이 있는데 왜 초등학교 때 노랑나비 노랑나비도 있고 허락나비도 있고 어이구 어이구 잠자리채 부순네 잠자리채랑 물뿌리개 만듭시다 우리 잠자리채는 나뭇가지로 만들고 어이구 이거 참 이거 진짜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DI 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뭘 할 수 있는 이런 걸 동기를 부여해 주니까 그쵸 부드러운 목재 이 허락나비가 잡아달라고 지금 저 근처로 왔네요 호랑나비야 그 다음에 물뿌리개로 나머지 물을 좀 주고요 아 이거 봉오리가 내일이면 피겠다 이거 아네모네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물을 주면요 싱불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쵸 반짝반짝 빛나죠 생기를 띠죠 이거 히야신스였는데 내일이면 피겠다 그쵸 가만있어 여기다 나무나 하나 심어야지 여기다 심지 말고 어디다 심을까 여기다 심을까 여기다 심자 잘 자라라 유복 심었어 와 하자 그 다음에 됐고요 어 아이리스 집에 있나 아이리스 한번 인사해봐야지 꿈나라로 지금 자고 있구나 아직 주말이니까 가끔 이렇게 돈이 떨어집니다 하하하하 팔아봐 팔아야지 팔거 다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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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밤 돌아가 콩돌이 어디있냐 너굴 쇼핑 너굴 쇼핑 너굴 쇼핑 너굴 쇼핑 너굴 쇼핑 가보자 자 얘네들 이것도 업그레이드 해야될텐데 얘네들도 자 팔거 팔고 콩돌이한테 팔거 팔고 그 다음에 너굴 포트에서 물건중 구입하고 옵시다 얘한테 팔거 팔고 너한테 지금 론호를 줘서 집찍기 하고 어후... 해피엄 아카데미? 오 그렇구나 여행권? 뭐지? 어후... 마을 여행권? 뭐지? 아... 음... 와 와 오 재밌다 와 와 응 뭔데 네 가게에서 흔들네 네 네 네 네 네 흐흐흠 자 와 가게 건설에 대해서 하기 전에 일단 팔자 목재는 나중에 쟤한테 주기로 하고 음 이런거 다 팔아 버리죠 가자미 그 다음에 오징어 아 오징어는 아껴둬야 돼 나중에 박물관에 기증해야 됩니다 바지락 그 다음에 잡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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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매입가격이 갈수록 낮아지는거 같아 사기당하는 느낌이에요 자 가게의 상담에 대해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가 필요하겠지 목재 단단한 목재 부드러운 목재 30개 90개에다가 철광석 30개 120개네 음 각 자재별로 오케이 알았어 가만있어봐 물건도 사야되잖아 와 이거 좋다 이 종이박스는 뭔가 보관기능이 있는건가 다 있는거죠 다 있는거 같아요 높이뛰기 장대 DIY 이거 없는거 같은데 높이뛰기 장대 높이뛰기 장대 없는거 같아 잠시만요 높이뛰기 장대 어 있네 어우 살뻔했다 큰일날뻔했네 그러면 높이뛰기 장대 DIY가 있다는거는 이것도 파괴될 수 있다는 이야기군요 좋아 알았어 그러면 여기서 오늘 뭐 살 수 있는게 뭐가있나 알아보죠 어 노쇼핑 세발자전거 와 캠핑용 침대 이거 있는데 그죠 있으니까 필요없고 세발자전거 근데 이거 일단 사놓을 수 있는거 를 사두는게 좋을 것 같아요 반창고 반창고 3번옷 차오 스웨트팬츠 오 이거 좋다 레인부츠 이틀전 음 우와 사고싶은게 꽤 있네 캠핑용 침대 는 아니고 세발자전거도 음 반다나 그리고 반창고 반창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분공옷 오 이거 또 마음에 드는데요 여러분 이탈리아어로 안녕 이런 뜻이죠 스웨트팬츠 그 다음에 레인부츠 하루에 주문가능한 상품은 5개까지구나 알았습니다 잘 신중하게 생각해야되겠네 그 다음에 너굴 마일 교환으로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마이디자인 프로에디터 마일여행권 이게 되게 인기상품이라고 그랬지 근데 하나 받았죠 언제나 쓸 수 있는 도구레시피 이거 뭘까 다 있는거 같은데 근데 한번 사보자 자 여러분 보시면 영수증 나옵니다 이제 아 이거 전송공 아 자 근데 무슨 레시피가 아 튼튼한 로고 여러분 튼튼한 도구레시피래요 아 다행이다 엉성한 도구였는데 그 다음에 혹시 주민들이 이거 쓰다 남은거 어 있다 녹슨 부품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자 그 다음에 돈도 좀 갚고 돈도 좀 갚아야되요 대출론 9만 8천멜 통장 잔액 대출상환 소지금에서 한 3천 아 이거 6천 안되는데 3천 땡기자 3천 죽기 9만 5천 아싸 통장 잔액도 결정해서 아 이제 9만 4천원만 갚으면 여러분 대출상환이 됩니다 열심히 열심히 지금 빚을 갚아야되요 흐흐흐 아 재밌다 그래서 집도 지금 많이 다 했고 자 지금 이제 여기까지 하고 할거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또 할게요 여러분 저는 이거 수시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비정기직으로 비정기적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저쪽 건너가서 잡초 좀 뽑아줘야되겠네 좀 주워주고 이거 바지락인가 자 요런거 요런거 맛조개 같은거 바지락죠 요런거 우리집 근처의 갯벌에서는요 현실에서의 우리집 근처 갯벌에서는 바지락보다는 꼬막이 많은거 같더라구요 역시 남쪽이라서 남해안이라서 그런가봐요 네 자 일단 여기서 마치구요 좀 이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